저희 영화가 찬바람 불고 선언을 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즐겁고 유쾌한 영화입니다.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신혜씨. 네, 저희 정말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촬영했어요. 저희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께 잘 전달돼서 행복한 기운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조정석씨. 네, 저도 이런 영화 꼭 찍어보고 싶었는데 찍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와 경수씨, 신혜씨, 우리 감독님이 선택한 만든 영화형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동영수씨. 영화형은 정말 건강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시고 진짜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저희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